뭐야? 천리안 연결 다시 해야 되나 이거? 진심 나우놀이로 바꿔야 돼 빨리 열어, 빨리 일어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어가 안 돼있어서 나 좀 힘들지 않을까? 오케이 아마 영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영어밖에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먼저 만들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아 여기구나 온라인은 이번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업데이트 하라는 건가? 아 지금 터졌다고요? 아니 열렸나요 서버? 업! 열렸다 열렸어 자, 새 봄으로 해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마존이랑 그 다음에 바바리안이랑 제가 아까 디아2 소개 영상을 봤는데 바바리안은 진짜 아 진짜 욕밖에 없었고 아마존은 쓰레기 그래서 아마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소설하우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래픽을 한번 볼까? 진짜 아까 볼 때는 되게 못생겼었는데 많이 괜찮은 것 같아. 아마존도 좀 땡기긴 하는데 소설어로 갈게요. 소설어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난 게다가 초보인 데다가 영어, 영문이라서 걱정이야. 어디까지 열려있다고 그랬지? 이번에 열려있는 거가 2장이라 그랬나? 이마까지밖에 못한다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아 WASD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마우스로만 움직이는... 아 스킬을 스킬을 이걸로 쓰나? 뭘 하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가라고 하는... 아 여기가 마을 같은 건가? 여기 느낌표 뜨는 거 보니까 얜가 보다. 어 퀘스트가 새로 생겼어. 그래서 얘를 따라서 가면 되려나? DI 알파 테스트 참여자들 중 이렇게 누구도 참여하시는 분이 또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트레이드? 아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도박이에요? 아 잠깐만요. 도박인지 몰랐어. 좋아요. 제가 길을 잘 모르니 여러분들이 저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음... 아 이게 소화문인가? 나 여기다 귀환 찍은 거임 지금? 어 왠지 길 여기일 것 같아. 여기 길 맞죠? 어? 아... 오오... 어때요? 어때요? 많이 화려해졌나요? R키를 눌러보라고? 어? 여기... 어 골드는 제가 직접 먹어야 되나요? 하염... 하염 볼 한번... 오 나 만화가 없어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돼요? 오 오늘 이러면 지팡이로 때려야돼? 아 뭐야! 야 이거 뭐야 쥐를 누르니까 아 이게 옛날 그거고 오 신기해 오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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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처럼 오 근데 로딩 없이 바뀌는게 너무 신기하다 여긴가요? 근데 여기서 뭘 해야되는거지? 오 너무 어두운데? 어 옛날에도 똑같이 얻었구나 이거 지금 공포게임이야 옛날 어 옛날 화염불이랑 뭐가 다른지 볼까요? 여기에서 아니 무슨 마법사가 지팡이로 후드려패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곳인가? 나 스킬포인트를 얻었다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미니백 트릭이랑 맞추면 보기 편합니다 파이어랑 라이트닝인가? 콜드가 블리자드인가? 뭘로 갈까요? 얼음이랑 굴로 가라 그랬어 아까 웜스? 웜스가 뭐에요? 아 파이어 쪽에 아 일단은 이거를 먼저 찍어야 되나 보다 사람들이 입을 한 대 모아 이걸 찍지 않으면 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안돼 도망가 안돼 멈추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근데 여러분 알템이 이거 옛날 아저씨들 어떻게 클릭한거야? 너무 작아 저거 너무 너무 아기자기한데? 알템을 누르면 아아 보였어 글씨가 그래 아저씨들이 죽기엔 너무 작았어 글씨가 어? 어 뭐야 나 글을 잃었어 아 아니다 어? 나 망한거 같애 나 망한거 같애 나 망한거 같애 아치 내 컨트롤 어떡해 잡을 수가 없다 오 나 망한거 같다 오씨 방했다 여기가 어딨냐 헉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아 길 잘 찾았다고요? finals 줄인을 죽을 수 없지 Evident 죽으면 아이템 또여굽니까 여기? 근데 포탈을 여기다 깔아놓을 수가 있다는건가 그냥 여기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되는건가요? 근데 나 가봤자 의미가 없을거같은데? 왜냐면 아이템창이 그렇게 꽉차지 않았어 아 죽었을 때 걸어와야되어 가지고 안 죽을 것 같은데? 얜가요? 여러분? 어? 아니야 죽을 것 같아 이 좀비는 쟤가 소환하는 거야? 어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아 여기 던전이 있구나! 깜짝이야 아니아니 던전콘 아니고 던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됐어 됐어 아 센데? 아까 꽤 센데? 몰랐는데 던전콘을 한다고? 어 뭐야! 어 나 죽을 뻔 했어 여러분 얘 피통 안 보여요? 아 위에! 야 얘 피통 뭐야 이거! 저 위에 뜬 게 쟤 피통인가? 와 이거 쟤 미쳤다 옛날 그래픽으로 해볼까? 와 프레임율 개 털어져 와 확실히 훨씬 낫네 이게 옛날 그래픽 이게 옛날 그래픽 뭐야 왜 안 죽어 어? 어이씨 좀 아픈데? 많이 아픈데? 좀 심이 아픈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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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쫌 나와 으아악! 막였다아! 근데 여기 지금 오는 데가 아닌 게 아닐까요? 아 근데 이거 옛날에 진짜 혼자 했으면 좀 무서웠겠는데? 아 근데 지.. 진짜 어둡다 옛날에는? 아 그래! 근데 이거 내 친구네 집에서 본 장면 그대로야 친구가.. 친구네 아버지.. 앵벌해주던 그 장면 그대로 여기 레벨 몇 가지 있는데? 보스가.. 아 여기가 막힘이에요? 오케이 대부분이 하기 싫어 그럼 하고 싶겠어? 아 평가? 솔직히 해도 돼요? 나 근데 항상 평가.. 평가할 때 솔직히 하거든요? 솔직히 평가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재미있는데 길을 못 찾아서 너무 답답해 그니까 퀘스트 표시를 안 해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있어 옛날 유저들은 쉽겠지만 나는 일단 어렵다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 디아 4가 이거랑 좀 더 분위기가 비슷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내가 그때 디아 4 해봤잖아요 근데 아직 뭔가 평가 내리기도 좀 힘든 상태였어 너무 앞부분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느낀 점 아 정말.. 사랑받는 게임이었구나 사랑받았던 게임이었구나 우리 가야 될 거에요 머리를 들었구 우리 가야 될 거라